출고된지 5년 이상 된 디젤 차량을 구입하셨다면 차량에 신경을 좀 더 쓰셔야 합니다. 인젝터 주변으로 누유가 보이는데 인젝터 동화셔를 교체하면 잡을 수 있다는 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진오일은 차량 구매하시고 바로 교환하셨을 겁니다. 혹여 판매자가 엔진오일 교환한지 얼마 안됐다 해도 신경 안쓰셨을 겁니다. 교환주기 넘겼다가 일어날 참사에 비하면 교환 비용이 얼마 안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나 하체 부품 같은 것들은 증상이 생겼을 때 교환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주행거리가 5만km가 안되면 해당되지 않겠지만 대부분 5만km 이상 된 차량을 구입하실 겁니다. 그때는 이 연료필터를 무조건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생긴게 연료필터 카트리지인데 내부를 보시면 연료를 걸러주는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뒤집어 놓은 수분센서 구멍이 있는데 물이 경류보다 비중이 큰 것을 이용해서 수분을 아래로 모아주는 겁니다. 수분경고등이 있다면 이 구멍으로 물기만 제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차량 매뉴얼상 6만km마다 교환이고 이것보다 더 빨리 교환하신다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특히나 이 차 같은 경우 9만3천km를 탔으니 중간에 한 번은 교환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료필터를 교환한 건지 언제 한 건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를 믿고 12만km에 교환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라면 그냥 지금 교환하겠습니다. 이 정품필터를 18,000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고 여기 보이는 연료필터 어셈블리로 구입하시면 최소 5,6만원 정도는 나올 겁니다. 관심이 조금만 있으시면 다 아시겠지만 디젤 차량에는 점화 플러그가 없습니다. 여기 이 인젝터로 연료 분사 및 연소까지 다 시키는 게 디젤인데 가솔린에도 이 인젝터가 들어가지만 디젤 인젝터보다는 가격이나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이 인젝터 하나에 최소 20만원이 넘고 재생 부품으로 구입하셔도 10만원은 기본으로 넘습니다. 이 비싼 부품에 언제 교환했는지 모를 필터를 거친 경유가 들어오는 건 상상하기도 싫으실 겁니다. 그러니 중고처를 구입하셨다면 이 연료필터도 엔진오일처럼 그냥 교환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분센서나 여기 있는 연료 히터가 연료필터 카트리지 같은 소음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셈블리를 굳이 비싼 돈 주고 사실 필요 없이 카트리지만 계속 교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셈블리로 계속 교환하거나 어셈블리로 한번 카트리지로 한번 하는 식으로 하라는 말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저는 제 차 및 가족, 지인 차량에 무조건 카트리지 교체만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량 매뉴얼을 봐도 어셈블리로 교환하라는 말은 없고 카트리지로 6만 킬로마다 교환이라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품들은 얼마마다 교환하는 소음품이 아니라 출고부터 폐차할 때까지 쓰고 혹시나 문제 생기면 그때 교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교환을 마쳤는데 제 채널에 연료필터 교체 영상이 많으니 혹시라도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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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